여러분은 데레스테를 PC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바마하스트 같은 웹 프로듀스 게임도 아니고 모바일 기반 리듬 게임을 어떻게 PC로 돌리냐 하겠는데 PC버진이 실제로 출시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11일 데레스테 공식 트위터에 DMM Games와 협업을 해서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걸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의 PC판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PC판은 모바일 버전이랑 영동이 가능하며 영동 플레이 시 천주예를 선물로 증정 또한 PC 플랫폼에 맞춰서 더욱 상향된 MV 그래픽과 연출 거기다 오토라이브 기능까지 추가 참고로 본 오토라이브는 출시와 함께 모바일 버전에 이식된다고 합니다. 현재 DMM Games 사이트에서 사정 등록을 진행 중이며 등록을 위해선 DMM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 생성은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영동으로 생성이 가능하니 간단하게 사정 등록이 가능 제일 중요한 것은 사양인데 PC판 기준 사양은 이렇습니다. 현재 아직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데레스테 PC판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사실 사이게인즈가 DMM 측에서 구동시키는 모바일 게임이 많은 만큼 유럽지도 않지만 설마 리듬 게임을 구동시킬 줄이야. 그럼 저는 자세한 출시 정보와 관련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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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